내 안에 숨어있는 덕력을 꺼내라 마음 따뜻한 덕후 채널 퍼즐플러스를 소개합니다 단순한 언박싱은 노후 마치 내가 산 것처럼 재밌게 뜯어보는 신개념 캐릭터 굿즈 언박싱 다양한 캐릭터 굿즈를 퍼즐플러스에서 구경하세요 매주 일요일은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1,2부로 나눠지는 라이브 방송 중에는 다양한 선물도 팡팡! 100%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들리는 비디오 내 얘기를 들려줘 칭찬받고 싶은 일, 자랑하고 싶은 일, 고민되는 일,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퍼즐플러스 앞으로 보내주세요 정성스러운 손편지와 함께 소정의 선물도 드리는 시간 내 얘기를 들려줘 마음 따뜻한 덕후 퍼즐플러스와 함께 오늘도 행복하세요 유캔퍼즐, 렛츠 퍼즐! extensively 만나서